술에 취해 출동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여경이 체포 중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을 고소했습니다. 8.1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경 A순경은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30대 여성 B순경 등 경찰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A순경은 전날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다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A순경은 체포 과정에서 B순경 등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한편 강동경찰서는 A순경을 대기 발령하고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